네, 저희가 어제 전해드린 미세먼지 마스크 리포트가 유난히 조회수가 높게 나왔습니다. 네, 그만큼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뜻일 텐데요. 우리를 괴롭히는 미세먼지, 생각보다 더 해롭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말이 있듯이 미세먼지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야 더 잘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틀 연속으로 미세먼지 관련 리포트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미세먼지 자체에 대해 이승재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기자. 정말 요즘 들어 하늘이 정말 뿌옇게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정말 심각한데요. 우리나라 미세먼지 수준이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초미세먼지 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가운데 칠레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염도가 높은 상위 100개 도시들 가운데서도 경기도 안성 등 국내 44개 도시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이 세계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다는 100개 도시에서 40% 이상이 우리나라 도시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 미세먼지로 공기질이 나빠졌다는 걸 알겠는데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 해로운 건지 자세히 알려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몸에 도대체 어떤 영향을 주는 겁니까? 네, 일단 세계보건기구는 연간 700만 명이 미세먼지 때문에 기대수명보다 일찍 사망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미국 시카고 대학교 연구소에 따르면 술, 담배, 에이지보다도 미세먼지가 인체에 더 해로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세먼지는 보통 코와 입으로 호흡할 때 공기와 함께 몸속으로 들어오는데요. 입자 크기가 워낙 작기 때문에 코 점막에서 걸러지지 않고 폐포까지 곧바로 침투합니다. 폐포는 기도 끝에 달린 작은 공기주머니인데요. 이 폐포까지 들어온 미세먼지는 모세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 신체 모든 장기와 세포를 손상시키게 됩니다. 네, 이름만큼이나 입자가 매우 작아서 인체에 거의 무방비 상태로 들어오고 그 영향이 술이나 담배, 심지어는 에이지보다 더 심각하다고요. 그런 겁니다. 네, 그러면 호흡기를 마스크 같은 제품을 통해서 보호해주면 되는 건가요? 그런데 미세먼지가 워낙 작기 때문에 피부를 뚫고 바로 들어오기도 합니다. 초미세먼지는 모공보다도 작기 때문에 곧장 뚫고 들어올 수가 있죠. 그래서 미세먼지를 마시지 않아도 두피에 내려앉으면 모공에 염증을 일으켜서 탈모를 유발할 수가 있고요. 눈에 들어가면 알레르기성 결막염을, 코에 들어가면 알레르기성 비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말한 증상은 평균적인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린아이한테는 더 심각하다고요. 그렇습니다. 성인보다 면역력이 일단 약하고요. 또 활동량과 호흡량이 많은 만큼 미세먼지에 노출되는 빈도가 높고 흡입량도 많기 때문인데요. 이화여대 의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미세먼지가 많은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키가 더 작고 몸무게도 덜 나갔습니다. 네, 그러면 이 미세먼지는 어떻게 대처를 하면 될까요? 일단 미세먼지 농도가 높으면 야외활동을 자제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 토요일인가요? 밖에 나갔었는데 초미세먼지 농도가 최대, 제일 나쁨이었는데도 다들 마스크도 안 하시고 그냥 밖에 당당히 돌아다니시더라고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일 때 1시간 야외활동을 하면 담배연기를 1시간 20분 동안 마시는 것과 같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 외출을 하게 되더라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됩니다. 마스크에 대한 정보는 저희 비즈니스투데이의 어제자 리포트를 확인하시면 되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부에도 미세먼지가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외출 후에는 웬만하면 샤워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과 협력해 인공강우를 실시하라고 지시했고 각종 미세먼지 저감 조치도 시행되고 있는데요. 당장 체감되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정보 차원에서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 우선 개인이 스스로 건강을 챙길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는 국가적 재앙인 게 분명해지고 있는 만큼 정보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승재 기자와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